건강을 위한 똑똑한 첫걸음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의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식이요법을 통해서 단시간에 체중 감량에 성공을 하더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살이 찌는 요요현상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체중 감량 후에 요요현상은 왜 생기는 건지 요요현상 없이 살 빼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호 교수님 그리고 개그맨 남정미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용호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시간. 살은 빼긴 뺐는데 이게 다시 요요가 생기는 것 때문에 정말 더 고민이 아 나는 어차피 다시 살찌니까 그냥 포기해야겠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체중 감량 이후에 요요 현상이 왜 생기는 건지 알아보기 전에 요요가 왜 용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요요가 장난감 이름이죠. 이렇게 숨겨오르는 거예요. 한가락에다 줄을 걸고 밑으로 내리면 다시 올라오는. 공인데 이렇게 튀어 올라오죠. 네. 그 장난감 요요를 따서 체중계 눈금을 아래로 줄여놔도 다시 원래 체중으로 올라오는 현상. 이게 전 세계 같은 용어예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로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그렇군요. 왜 생기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요요는 그렇죠.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요요 현상이 생기지 않게끔 노력할 수가 있겠는데. 집에는 요요 다 했다 버려야겠네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심각해요. 얼굴 표정이 심각해요. 왜 생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못된 다이어트의 결과입니다. 아 그렇구나. 잘못된. 잘못된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일단. 일단 우리 몸에 요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기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적게 먹거나 굶어서 뺀다 할 때 적게 먹으면 지방이 빠지지만 근육도 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근육이 빠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중형차가 소형차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름 먹는 효율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기름을 또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찌기 쉬운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 하면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체중을 그러니까 체온을 36도 오부로 일정하게 알아서 유지하듯이 체중과 체지방도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밥이 안 들어오는구나 이게. 네. 이게 이제 우리 집에서 늘상 일정한 월급을 받으셔서 생활비를 주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생활비를 반만 주시게 돼요. 그러면 유지 상황이죠. 네. 그러면 어머니는 지출을 아끼게 되죠. 그렇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지출을 아끼게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를 줄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그 기초대사량이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 소비의 약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는 건 한 10%만 떨어져도 에너지 소모량이 크게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적게 먹은 효과가 반감되겠죠.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많이 써야 살이 빠지는데 적게 먹으니까 적게 쓴단 말이에요. 비축하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한없이 적게 못 먹거든요. 네. 결국은 참다 참다가 이제 더 먹게 되는데 그러면 음식이 적게 들어오는 것과 반대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역으로 기초대사량이 더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는 반응은 아주 더디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적게 먹으니까 처음에는 체중이 빠지는 듯 하다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안 빠지고 그다음에 조금만 더 먹었을 뿐인데 야금야금 늘어서 심지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근육이 빠졌으니 중형차가 소형차가 돼버렸으니 처음 체중보다 더 늘어서 끝나게 되죠. 그게 이제 요요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거 무서워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요 현상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얘기를 꺼낸다면 살이 찌는 이유가 우리 몸에 지방조직에서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살이 찌게 되면 지방세포가 커지거든요. 지방세포가 커지고 심지어 그래도 계속 여분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새롭게 또 지방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량이 늘어나면 이 렙틴 호르몬은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늘어나면 배고픔 신호도 좀 덜 나타나고 배부름 신호가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한없이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살이 찌냐 하면 이 호르몬의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분비량이 늘어났는데 뇌에다가 신호를 제대로 전달을 못해 주는 거죠. 그러면 뇌와 지방세포 안에 커뮤니케이션을 조절해 주는 게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인데 얘가 빠릿빠릿하지 못하니까 뇌가 실제로 내 몸에서는 지방이 늘어나서 렙틴 분비량이 늘어났음에도 뇌는 아직 지방이 부족하네라고 착각할 수 있겠죠. 이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그러면 뇌가 이 렙틴 호르몬이 일정량 이상 올라갈 때까지 계속 많이 먹는 현상을 보이면서 살을 찌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살을 빼려면 이 렙틴 호르몬의 내성을 개선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적게 먹으면 뇌는 그렇지 않아도 지방이 부족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렙틴 호르몬을 개선시키지 않고 무조건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가면서 안 먹으려고 하면 우리 몸은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해서 결국은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 처음보다 살이 더 찌게 되겠죠. 그러면 이 렙틴 호르몬 이 녀석 따끔하게 혼을 좀 내서 제대로 보고를 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상 강조하는 게 살이 찌는 것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몸이 망가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한 이유가 결국은 렙틴 호르몬의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바뀐 몸이 더 먹게 만들고 그러니까 포만감이 생기게 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평소랑 비슷하게 먹어서는 포만감이 안 생기는 거고 더 먹어야 포만감이 생기고 심지어는 밤늦게는 배가 안 고팠었는데 밤늦게도 배가 고프고 이거는 결국은 호르몬의 이상이거든요. 이게 본인의 의지박약이 아닌데 사람들은 내가 식탐이 많고 의지력이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아 그게 아니고 호르몬이 네 호르몬을 오작동 그렇습니다. 오작동이죠. 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식사는 평소대로 하는데 운동 양을 늘리면 몸을 많이 움직이면 그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이어트 그렇게 해도 요요현상이 온다. 식사는 그대로 하는데 운동만 하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운동만 가지고는 살은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이조절이 들어가야죠. 밑바탕에 깔려야 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운동이 들어가는 건데 근육 빠지는 거 방지하려면 그렇죠. 운동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제 설명을 이해하셨다면 그러면 다이어트할 때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하고 그렇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으면 되겠네 네 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요요 없는 다이어트가 가능한데 운동만 가지고 살을 뺀다는 것은 조금 힘들다는 거죠. 식이조절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운동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식이조절만 가지고 살을 뺀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겠죠. 왜냐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거 근육이 빠지는 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이게 지금 1번으로 밑에 깔아야 할 거는 일단 식사 조절이고 2번 으로 같이 원플러스 원 붙어야 하는 게 운동이네요. 운동이 들어가지 않은 다이어트는 무조건 요요현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식사가 지나치게 적으면 근육이 붙는다라는 건 지방이 붙는 거랑 똑같아요. 남아야 붙이는 거예요. 쓰고 남는 것. 쓰고 남는 걸 붙이지 부족한데 어떻게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먹는 게 부실하면 근육이 안 붙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그러니까 1500kcal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1500kcal를 오늘 먹었어요. 그럼 정말 러닝머신 엄청 막 뛰어도 겨우 막 10kcal 이렇게 빠지잖아요. 1500kcal에 운동을 해야 그게 그 이후로는 근육으로 붙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한 번도 칼로리 얘기를 안 꺼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를 계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는 제가 앞서 다이어트한다고 식사량을 줄이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2500kcal를 먹고 내 몸에서 2500kcal를 소모한다고 가정을 할 때에 그중에 60에서 70%가 기초대사량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략 한 1800에서 2000kcal 정도가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소모되는 그렇죠. 그런데 식사량이 줄어들 면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거기서 10%만 떨어져도 한 180에서 200kcal가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헬스클럽 가서 트레드밀에서 30분을 조깅을 해도 한 150kcal 정도 소모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만큼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절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걸 참아가면서 식사량을 무리하게 줄이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배가 고픈 신호가 오면 좀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어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의도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줄이면서 채소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그리고 단백질 자체가 포만감을 좀 빨리 줘요. 많이 안 먹게 되겠죠. 많이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피자 그러니까 우리 햄버거 세트 메뉴 해가지고 햄버거하고 콜라하고 감자튀기까지 다 먹으면 가볍게 1000kcal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굉장히 포만감이 심하게 들진 않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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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을 수 있죠. 똑같은 거. 그렇지만 회덮밥이라든지 이런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회덮밥 한 그릇을 다 먹어도 한 600kcal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반밖에 안 되는데 배가 부른가 하면 칼로리가 두 배인데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서 집에 가서 또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그런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로리의 개념으로만 본다면 사실 탄수화물 음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채소와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포만감이 좀 더디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요요를 덜 생기게 만드는 다이어트의 요령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강조하는 간헐적 단식. 이게 뭐냐 하면 식사량을 줄여서 살을 빼겠다. 그러면 평소 먹던 것보다 식사량을 한 3분의 1 정도 줄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몸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물론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더라도 식사량이 지나치게 줄면 기초대사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 근육이 붓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건강한 식단으로 잘 먹는 거예요. 건강한 식단으로. 그러다가 하루를 확 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계속 음식이 잘 들어오니까 전혀 긴장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생활비 줄이셨어? 그럼 눈치를 못 차는 거지. 아예 안 주셨는데도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일 어차피 주실 거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편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잘 챙겨 먹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간을 단식을 할 때에도 건강한 음식 그러니까 살이 쉽게 찌거나 앞서 제가 렙틴 저항성을 얘기했는데 렙틴 호르몬을 망가뜨리는 음식이 아닌 좋은 음식으로 잘 챙겨 먹고 운동을 하면서 간간히 굶어주면 우리 몸은 기초대사량을 뚝 떨어뜨리는 그런 리바운드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맥락이 다 이게 맥락이 다 통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요요현상이라는 걸 오늘 얘기하는 주제인데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다시 요요현상 겪으시고 안 되겠다 다시 빼야겠다 또 굶으시고 다시 또 요요오고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그냥 언트 생각해도 질병의 위험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역학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 심장협회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폐경기 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11년 동안을 쭉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 그러니까 체중이 일정했던 사람보다는 체중이 심하게 빠졌다가 늘었다를 반복한 사람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만 가지고 그러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느니 그냥 지금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체중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살이 쪄 있는 사람들은 방심하면 더 찌거든요. 더 찌면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간의 과체중이라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다이어트하지 않고 그냥 요 체중을 잘 유지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급격하게 살을 빼고 싶은 욕심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그 다음엔 살이 처음보다 더 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로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운동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던 사람들이 요요를 계속 겪으면 살이 진짜 안 빠진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나는 안 빠지는 체질이야. 체질으로 바뀌는. 체질으로 바뀌는. 체질으로 바뀌는. 하잖아요.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동물실험 결과도 이제 쥐를 이용한 실험도 해보면 이제 식사량을 쥐가 뭐 쥐가 다이어트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자들이 식사량을 의도적으로 줄이면 이제 살이 빠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식사량을 원래대로 주면 살이 찌겠죠. 네. 그렇게 해놓고 두 번째로 다시 식사량 을 줄이잖아요. 처음에 빠졌던 체중까지 도달하는데 3배가 걸려요. 아 그렇구나. 적게 주는데도 안 빠져요. 그리고 다시 식사량을 원래 수준 으로 늘리잖아요.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는 게 두 배나 빨라져요. 아 그렇구나. 몸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몸을 바뀌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딱 기간을 정해놓고 다이어트 하고 그 다음에 좀 먹어주고 하니까 다시 또 찌고 다시 또 굶고 이런 패턴으로 하다 보니까 건강도 나빠 지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요요 현상은 잘못된 다이어트의 결과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욕심이 앞서서 그냥 무조건 적게 먹겠다. 그냥 뭐 아예 굶겠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기초대사량 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는 걸 피할 수 없으니까 그건 100% 요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큰 욕심을 버리고 체중계 눈금을 몇 kg으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제가 살이 찌는 것은 내 몸이 이상이 생긴 변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내 몸을 다시 예전의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만들겠다. 그럼 건강한 몸으로 만들려면 잘 챙겨 먹고 몸도 많이 움직여야 되고 숙면도 취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노력을 해서 내 몸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해야 요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햄버거 세트를 회덮밥으로 바꾸고 그리고 밥 평소에 잘 챙겨 먹고 하루에 한 번은 이제 좀 눈치 못하게 굶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하면 요요 현상이 없게 되는 거예요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체중을 뺐단 말이죠. 네. 그런데 다시 예전의 식사로 돌아갔더니 바로 야금야금 살이 찌는 현상을 보이면 요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뭔가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달달한 게 땡겨서 초콜릿을 달고 살고 이랬던 생활 습관에서 그런 것들을 가감하게 끊고 잠도 잘 자고 좋은 음식으로 챙겨 먹고 하니까 살이 빠졌단 말이죠. 그렇게 뺀 체중은 쉽게 안 찌 거든요. 그러면 쭉 유지가 되다가 또 신경 쓸 만한 일이 생겨가지고 다시 잠을 설치게 되고 안 찼던 초콜릿을 다시 먹게 되고 그럼 그렇게 해서 살이 찌는 건 우리가 요요라고 얘기 안 하죠.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재발이죠. 재발. 재발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몇 주 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살이 찌는 체질이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체질을 개선하는 거고 몸을 바꿔야죠. 네. 네.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편해지는 거지 뭐 단기간에 뭐 몇 킬로를 50 킬로를 40 킬로를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만을 질병 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다 이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혈압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지금까지 120에 80이었던 사람과 네. 한때 180에 110까지 올라갔다가 네. 정말 부단한 노력으로 싱겁게 먹고 살도 빼고 이런 노력으로 120에 80으로 돌아온 사람과는 다른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관리해야 그 혈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한때 내가 80kg을 찍고 다시 60kg으로 왔다면 언제든지 80kg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몸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찌는 거예요 .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배가 나오기 시작 하고 살이 조금이라도 늘기 시작 할 때 바로 시작을 하셔야지 아 지금은 바쁘니까 내가 바쁜 일 다 끝내고 끝내고 시간 있을 때 운동해서 빼야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맥시멈으로 찍은 체중을 내 몸은 평생 기억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큰 평수에서 살다가 작은 평수로 이사 오면 늘 그 큰 평수 그립잖아요. 그래도 되게 좋았지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잖아요. 절대 안 되죠. 다시 좁은 평수로 가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확 와 닿네요. 확 와 닿네요. 그리고 항상 느끼지만 굉장히 와 닿는데 굉장히 유쾌하진 않아요. 콕콕 아프죠. 맞아요. 콕콕콕 실장을 찍었으니까. 오늘 요요 현상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잘못된 다이어트의 결과인데 결론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습관을 바꾸자. 그렇죠. 먹는 것 그리고 우리 몸 너무 안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요요 현상을 부르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뭔가 손 쉽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심 이게 요요 현상을 부릅니다. 네. 아픈 약이나 무슨 살 빼는 약 이런 걸로 쉽게 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요요 현상이 생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구나. 무슨 무슨 다이어트 이런 거 있잖아요 . 그런 거. 별로 배가 부르지 않는 그런 커피 이런 걸로 하는 다이어트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 그 방법을 평생 할 게 아니면. 평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바꿔야지 내가 평생 일일 일식하면서 살거나 그렇게 살기는 어렵죠. 그건 어렵죠. 그러네요. 그건 어렵죠. 상당히 어렵죠. 커피만 마시고 살 수는 없으니까. 없죠. 없죠.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음식은 어떤 거예요 . 그러니까 좋은 음식. 요요 현상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제 렙틴 호르몬 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렙틴 호르몬의 내성이 생기게 하는 음식을 피하고 렙틴 호르몬 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겠죠. 네. 그렇죠. 렙틴 호르몬의 내성을 만드는 음식은 인슐린 호르몬을 피곤하게 만드는 음식 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정제되지 않은. 정제된 탄성. 정제된 탄성. 그러니까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 들 있잖아요. 네.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단 음식. 단 음식. 그다음에 술. 술. 네. 이런 것들이 렙틴 호르몬을 망 가트리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이미 렙틴 호르몬 의 내성이 생긴 몸인데 이런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몸은 야금야금 더 망가 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렙틴 호르몬의 내성이 심해질 수록 뇌가 뇌와 우리 몸 지방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뇌는 계속 배고픈 신호를 내보내 겠죠. 계속 계속 먹으라고. 어제도 망가뜨렸네. 무슨 아침에도 망가뜨렸네.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식이섬유 가 풍부한 채소 통곡류 그다음에 단백질 좋은 지방 이런 것들은 거꾸로 렙틴 호르몬의 작동 능력을 개선시켜 줘요.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도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 내성을 좋게 해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로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가려 먹어야죠. 내 몸의 호르몬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 그러면 호르몬의 내성이 개선이 되면서 뇌와 우리 몸 지방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 빠릿빠릿하게 잘 이루어지면 내 몸이 알아서 지방을 내놓거든요. 그렇구나. 정민 씨 지금 늦었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이 시작하시면 되는 그럼요. 그 날이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지. 다시 시작해요.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을 때. 가장 빠른 시간이죠. 어릴 때 할수록 유리해요. 그래도 이별할 기회는 좀 있어야 되니까 오늘까지 렙틴과 좀 이별 하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일로 미루고. 네. 변명. 채소 통곡류 그리고 좋은 지방 오메가3 지방산 바꿔보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 점심부터 시작하도록 하시지요. 오늘 건강 토크 시간 요요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훈 교수님 개그맨 남정민 씨 두 분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